지금부터 한국키르기스탄 교류협력위원회 창립 7주년 축하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산울림 앙상벌, 성악가 황상현, 박영길 화백, 아이페리 공연단, 졸도시오브 메데르님의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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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der despué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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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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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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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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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곳 박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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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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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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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께서는 평소 한국과 키르키스탄과의 우호 공공애교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전위원회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24일 한키르 교류협력위원회 이위원 일동 더 힘차한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어서 한국총재 치임패 전달에 있겠습니다. 치임패 전달은 전위원회의 뜻을 모아 조종훈 키르 위원장님이 하겠습니다. 치임패 총재 허시인행 기아께서는 평소 한국과 키르키스탄과의 우호 공공애교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전위원회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24일 한키르 교류협력위원회 이위원 일동 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다음은 두 분의 총재님께 축하 기념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축하 기념선물은 국제조각가 친선협회장이신 박창갑 상행고문께서 하시겠습니다. 축하 기념선물은 국제조각 상행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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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각 상행고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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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아멘 다음은 축하 기념 선물을 영월 군수님께서 총재님들 두 분께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축하 박수 한번 드려주십시오. 축하 박수 다음은 위원 2촉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행고문단 2촉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갑, 이경호, 원홍순, 김항남, 이병길, 박영길, 박선교, 이장희, 유감열, 김효진, 정인화 2촉장 상행고문 박찬갑 기아를 대한민국 키르키스탄 교류협력위원회 상행고문으로 2촉합니다. 2018년 3월 24일 대한민국 키르키스탄 교류협력위원회 총재 허신행 박찬갑 이 촉장 상행거문 이경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촉장 상행거문 원흥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촉장 상행거문 김항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촉장 상행거문 박영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 촉장 상행거문 박선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 촉장 상행거문 이장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촉장 상행거문 유감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단체 촬영 하시고 나가십시오 박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어서 각 분과별 이혼이척은 이혼의 별로 하며 시간관계상 각 이혼장께서 대표로 이척장을 수여받겠습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경제이온의 이혼이척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남상규, 이용건, 나윤석, 신순철, 허상록, 윤여모, 양윤철, 양숭춘, 강형선 모든 이혼을 대신하여 최경주 이혼장에게 이척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척장, 국토교통경제이온장 최경주, 기아를 대한민국 키리스키 교류협력이혼의 국토경제이온의 이혼장으로 위촉합니다. 한키리스키 교류협력이혼의 총재 허신행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어떠신가요? 네, 같이 이혼들은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예술관광위원회 위원 위촉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금구, 장우순, 이송수, 문병건, 이경숙, 정경관, 나주일 모든 이혼을 대신하여 이금구 이혼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총장, 문화예술관광위원장 이금구, 기아를 한키교류협력이혼의 문화예술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한키류교류협력이혼의 총재 허신행 함께 기념찰령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립축수산 이혼의 위원 위촉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덕, 김선욱, 맹호섭, 정훈희, 백혜동, 김기선, 최양쯔 모든 이혼을 대신하여 임창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총장, 농림축수산 이혼장 임창덕, 기아를 한키교류협력이혼의 농림축수산 이혼의 이혼장으로 위촉합니다. 한키류교류협력이혼의 총재 허신행 함께 찰려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복지생명위원회 이혼 위촉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김형태, 김성구, 장희연, 심재환, 김광진, 어지영, 허성은 모든 이혼을 대신하여 박혜옥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보건복지생명위원장 박혜옥, 기아를 한키교류협력이혼의 보건복지생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한키류교류협력이혼의 총재 허신행 두꺼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기념촬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과학위원회 이혼 위촉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자, 최윤희, 조재익, 정기태, 박감사 모든 이혼을 대신하여 권순자 이혼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아를 한키교육환경과학위원회 이혼으로 위촉합니다. 한키류교류협력이혼의 총재 허신행 팀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기념촬영하겠습니다. 기념촬영 이제는 한국 키르키스탄 이혼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분을 위한 공로장 및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종원 키르키스탄 이혼장에게 공로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조종원 이혼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아께서는 한키류교류협력이혼의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 공유경제 등 한키류 양국 발전에 헌신해 오신 바 그 공을 높이 치하여 본 공로장을 드립니다. 한키류교류협력이혼의 총재 허신행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다음은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유학생의 루루술탄 회장 사무관사 아들백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유학생의 회장 누루술탄 기아께서는 평소 한키류교류협력이혼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셨으며 특히 양국의 교육 분야 발전에 공헌하신 바가 크므로 그 뜻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한키류교류협력이혼의 총재 허신행 감사장 사무관사 아들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의 뜻을 받들어 박수를 크게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압두가느 에리케바 에비치 크루 총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키르기지스탄 교류협력이혼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 잠가자 여러분 저희 먼저 연설을 위해서 오늘 축하 연설을 로시아말로 적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로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로시아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연설을 로시아말로 준비를 했다가 지금 이제 나와서 그냥 우리 키르기지 말로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잠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국은 오래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현재는 이제 이런 발전한 국가라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제가 방문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키르기지스탄도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독립한지는 한 26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독립 국가라서 발전하는 데에 여러 세계 각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키르기지스탄의 독립을 먼저 그렇죠. 1991년 12월달에 인정을 해주고 지금까지 이제 소교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키르기지스탄의 그런 교류와 협력이 그동안 다양한 분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키르기지스탄의 협력에 전 대통령 아탄바에브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협력이 더 한층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키르기지에 대한 관심, 아, 키르기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르기지스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비전K의 대표님이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고 이제 키르기지스탄과 한국의 경력에 많은 지원, 많은 도움을 주고 왔습니다. 알제대기 때문에 기업의 기업은 그리지스탄의 아일마크다른한 그리지에 대한 그리지에 대한 기업으로 인정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리전K 대표님 덕분에, 키르기지스탄의 여러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게이비 전 대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제도 일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님을 키르기지스탄 대사님을 대표를 해서 한국에서 많은 키르기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키르기지스탄의 관계는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키르기지스탄 교류협력위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영상으로 보셨지만 키르기지스탄은 자연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지스탄을 방문을 하시거나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환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과 북한의 선수단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얻었습니다. 독일 또한 베트남도 분당국가였지만 이제는 동일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북한이 동일되었으면 이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북한이 동일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허신행 총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한국-키르기스탄 교류협력위원회 창립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7년 동안 한국과 키르기스탄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조정원 키르기스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아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7주년 창립 기념과 여러분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앞두가도 메르케바 메비치 총재님과 제가 발음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클루트백 술탄 대사님과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고 앞으로 우리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한국에서 각계에 저명하신 분들이 두루 이렇게 많이 교류협력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또 앞으로 자주 만나서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깊이 깊이 생각하다가 길에서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를 깼습니다. 제가 어제 대단히 오늘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치료를 하고 개우 지금 봉합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동안 수천년 동안의 농경시대를 지나고 산업화를 빠른 시간 내에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새로운 문명이 도도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오진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지금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 코끼리 전부 다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인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다 드릴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 사회는 가고 새로운 문명 귀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랍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이뤘던 이 산업 사회의 경험 모든 분야에 우리의 건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키르키스탄으로 넘어가는데 산업 사회를 그대로 이전하면 안 되고 새로운 문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건설을 만일 한다면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어제 제가 골돌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제조업 자동차 가전제품 공장 백화점 마트 이런 것 대신 새로운 문명은 그런 것이 다 갑니다. 3D 프린트에 의해서 1인 제조 시대가 오고 이제 백화점 마트 다 가고 대량 교육 기관들 학교 다 변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압축 성장했던 산업 시대의 모든 이 아파트 성장가 같은 건물도 다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50년 동안 왔던 경험과 플러스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각 분야가 함께 연구 토론 조사해서 이 지구촌에서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키릭스단에다가 제시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그 아름다운 나라에 접목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건축학적이고 이런 시스템 전체를 놓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아마 오늘 한국 키릭스단의 교류협력위원회는 지구촌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키릭스단에다가 창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깜빡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조정원 대표님이 지난 10년 동안 거기서 참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물론 저분의 머릿속에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겠지만 조 대표님도 잘 생각해보시고 우리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각 분야에 저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각 분야에 유능한 분들을 우리가 파타임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조사 연구하고 전 세계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그림을 키릭스단에다가 우리 지금 한반도 조금 크거나 남한의 두 배 정도 되는 키릭스단 인구는 한 600만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대표들이 연구한다면 대단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그림을 우리가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도와드리고 각 분야에서 협조를 해서 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야 키릭스단이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동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거의 코리아 한국에 있었다 만일 또 우리 한국 키릭스단의 교류협력위원회가 출발이 돼서 모티가 돼서 이루어졌다 한다면 아마 전 세계가 우리 한민족을 우려로 보고 우리도 같이 해달라 해달라 하게 되면 우리 한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협력 그런 것이 아니고 키릭스단을 어떻게 하면 모델국가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국가로 우리 만드는 데 모두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클리츠백 술탄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대사로 임명받은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은 저한테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한국은 저한테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처음 오는 나라지만 저한테는 한국에 한글로 써져 있는 그런 글자들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한국과 키릭스단의 글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과 키릭스 사람들이 외모적으로도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슷한 점은 아까 우리 공연단이 공연을 춤을 추면서 보여주고 갔는데 이건 우리의 100년 동안의 그런 전통 춤입니다. 아까 전통 춤은 이제 마을 위에서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춤인데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강남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춤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행사에 참여하자 여러분 한국과 키릭스단의 교류협력위원회에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오늘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한국과 이런 정치 경제 부분에서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키릭스단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지만 하지만 그런 기회들을 잘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키릭스단이 수교를 한 지 26년이 됐지만 모욕 부분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큰 거액의 모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키릭스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협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키릭스단 사이에서 경제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은 협력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드리고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국과 키릭스단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키릭스단에서 경제적으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이 잘 준비되어 있고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소득세가 제일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조건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제품은 인지도가 높고 세계 각국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릭스단의 에너지 자원이라든가 수자원 및 광물 자원, 그리고 교통과 건설, 교육, IT 부분에서도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키릭스단의 교류협력위원회는 앞으로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키릭스단과 한국의 사회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키릭스단 교류협력위원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우리가 시작한 일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규 명월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 너무나 혹한 길을 겪었습니다. 이 혹한은 바로 또 새로운 봄을 맞는 그런 계기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새 기운과 또 새 희망을 담는 뜻깊은 날에 우리 한국과 키릭스단이 교류협력위원회가 7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허신행 총재님과 각 상임위원회 국민들 또 본과위원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키릭스단에서 와주신 에릭해바 옛비치 키릭 총재님 발음이 잘 안되네요.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와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루치백 술탄 우리 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교한 지 28년이 됐고 벌써 교류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 과정에 가볍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조종현 대표님이라고 아까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바로 덕불고필요인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덕을 베풀면 외롭고 고독하지 않고 많은 친구들을 얻는다는 뜻인데요. 조종현 대표님께서 아마 많은 것을 베풀고 또 그 베풍이 감동을 일으켜서 우리 한국과 키릭스단의 우호적인 교류관계를 7년째 이렇게 맺어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종현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시대님 총재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위 공원님들 각 분과별로 유원님들 역할 역할들을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 한국과 키릭스단이 더욱더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이제 세계가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시 만들 때 진정으로 우리가 교류하고자 하는 것을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창갑 조각관님께서 작품을 드린 것은 저게 바로 굉장히 희망과 행복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릭스단과 우리 한국이 서로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번영을 나누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드린 초는 우리 스스로 만든 초인데요. 초는 불을 태워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불길이 계속해서 요원하게 타오르게 되면 우리 한국과 키릭스단이 무한 발전을 기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계신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은경 시낭송가의 청산도 축시낭송에 있겠습니다. 정산도 박도진 산하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이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업구기 산하 푸른 산하 나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않는 보고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들을 버리고 온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댓글 부는 세상에도 벌레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랑 달밤이나 새벽역 홀로 서서 눈물어릴 보리고 온 나의 사랑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 도와줄 보리고 온 나의 사랑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넘어 골넘어 뻑붙이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속에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너무 아름다운 시여서 박수를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파페라 가수 카이로 앙상블의 아리랑 축가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파페라라는 장르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카이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 상임고문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신 우리 존경하는 김학남 대표님과의 인연으로 귀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저희를 초청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또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키르키스탄 교류협력위원회 창립 7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국 간의 화학과 또 협력을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아리랑 저희 카이로르의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저희들의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저희들의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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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탈병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탈병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은 항상 들어도 저희 가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축가였습니다 다음은 기념 케이크 절단식 순서입니다 허신행 총재님 압뜨가느 에리케바 에비치 총재님 크루치백 술탄 대사님 상인 거문단 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케이크 절단식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인 거문단 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인 거문단 님 상인 거문단 님 상인 거문단 님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께서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크게 힘차게 주십시오. 박수 이제 다음은 단체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념촬영을 했는데. 네. 아까 그거 11층에. 10층에. 10층에. 1층에. 모두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창원 Mus. 저쪽. 스마칫 주. 아멘 14 16 19 19 19 20 20 20 21 21 22 22 22 23 23 23 23 24 25 25 26 28 25 25 25 26 26 27 27 27 28 29 27 28 28 29 30 30 30 30 30 30 30 30 31 32 33 30 30 30 30 30 30 31 31 31 32 32 33 34 35 35 36 35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